Q. 소중앤비 Q. 려욱씨가 1대인 것 같고요 Q. 려욱만 잘해요 레어컨이 잘할게요 음식은? 저는 뭐 고근밥 되게 잘해요 중고식 고근밥 고근밥이요? 방송을 위해서 한 90만원을 받거든요 네 그런 거 아세요 본인이 물으시려고 그러면 멤버 중에서 몇 등 정도? 제가요? 네 응 꼴등 아니에요 3등 되지 않아요? 그래도 볶음밥 맛있게 만날 수 있어서 3등은 더 적은 거 같은데? 조민이 형은 요리한 거 본 적이 한 번도 없나요? 본인이 한 거 본 적이 없는데? 요리를 제일 잘하시는 멤버들은 역시 다들 꼽았어요 근데 많은 순위가 되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본인이 사는 데는 무슨 상관을 정해주시면 1등으로써 핸니는 약간 화려한 기술 같은 게 있어서 근데 누굴 이렇게 대접하기에는 조금 수줍은 느낌이고 근데 아쉽게는 규현이도 약간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핸니 규현 종이사 사실 리역형 잘 못하는 거 같아요 그런 뭐 리역형은 약간 약간 좀 싸 보이는 그런 형처럼 같아요 사실 맛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번에 먹었는데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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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읍